이게 뭐야? 카디건 하나 샀어요 돈도 썩어난다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? 엄마, 그쪽 사람들하고 끝내 모양이더라고 그 여자, 그 사람들 못지않게 더 독한 사람이야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야? 오늘따라 우리 아빠 생각이 나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는데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야 우리 생각은 안 해? 가슴 아프겠지만 포기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여자 내 걸로 만들거야 아프다